오늘은 말이죠 제가 저번에 택시 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택시를 경찰차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물론 제가 바꾼게 아니고 카페에 계시는 분이 바꾸셨는데 룰루라라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3 986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나서 여기서 하면은 2,3사 때릴까봐 야 뭐야 누구 차 훔쳤나? 아니야 어 뭐야 안열려 누가 차 훔치면은 소리가 띠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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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렇게 저런 소리가 내지 않습니다 자 권총을 들고 갑시다 오오 현대 서울 소나타 CVVL LF 소나타 택시 경찰차 아 뭐래 자 한번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렌도 그 제가 저번주에 그 소개를 했던 것처럼 네 사이렌드를 패치했습니다 저 왜 안가 어 에잉? 뭐야 K5 어잉? 저 차 K5 맞죠? 맞네 오케이 K5 패치한거 까먹고 있었어 사이렌 패치한거를 들려 드리자면은 향기 뭐라 하는데 아직도 뭐라건지 뭘 알아듣겠어요 어? F1 잡았다 어 정차 뭐 하세요 안 멈추죠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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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정차 하세요 아 정차 뭐 뭐 하세요 아 이거 칠 각도 안나오는데 너무 느려 그러면 양보할게요 빨리 가 고 고 고 가 가요 아 에이 진짜 빨리 합시다 렛츠고 어디가 에이 도다 아니 도망갈려면 도망가지 뭐야 저석인데 여기 왔다 에휴 이게 안밀려요 예 고 고 고 가 렛츠고 오우 아 진짜 운전시랄 왜저래 달려 고 고 아 운전 고 달려 미세영 라이스 그리고 제가 막아드리고 오오 Det車왜iencia약하지 오이쉬 오! 에이! 저 위험한 기술인데 왜냐면 이게요 앞에서 막아버리면은 이 차가 밀잖아요 그럼 제가 중심을 잃고 잘 미끄러져요 이거는 운이 좋은거에요 어? 어쩜 오 오 안돼 어쩌어 어디갈려고 니가 왜타 내려 그니까 이게 현실하고 다른게 실제로 저렇게 하면은 왜냐면 이 차가 앞으로 밀잖아요 저는 브릭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 용의자가 핸들을 틀잖아요 밀면서? 그러면 제가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실제로 안쓰는 기술인데 정말 위급하면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게임이니까 그런거지 그리고 아까 근데 이런경우는 좀 운이 좋은게 어.. 만약에 이것보다도 좀 큰차 뭐 트럭 SUV 힘좋은차 그런차들은 제가 앞에 막으면은 얘가 밀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미끄러지면서 내 차가 튕겨나가죠 오! 맥북프로 어어 쓰읍 근데 이게 고민되는게 이게 최근에 나온 M1 CPU를 탑재된 맥북프로인지 아니면 그 전모델 인텔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노트북 밖에 관심이 안가네요 권총은 뭐 늘 보는게 권총인데 흐흐흫 죄송합니다 뭐야 없어졌어 어 저 뭐야 저거 버어있죠? 불난경? 아 저 도로지? 뭐 뭐 네 얼굴 자 들어 올라가세요 됐죠? 예 됐고 자 그럼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구요 됐죠? 오케이 네 녹화를 다시 재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혀 먹고 왔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짬뽕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 하셨어 그럼 짬뽕 먹으면 돼 아 뭐래 참 흐흐흫 어어 어어어어어어 딱 걸렸어 내가 이때로 그랬어 흐흐흐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헗 옆으로 정차하세요 어쭈 신호가 끝나는 끝났는데를 부과하고 예 좌의전하시네요 예쓰 반갑습니다 에헴 맨시스마이디 플레이스 어? 이런씨 어? 나이로 덥네 택시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? 아니 면허증도 안 보여주고 아 면허증이래 자동차 등록증이랑 보험 아무것도 안 보여주네 인성봐라 안 내나 빨리 맨아 어? 놀라이씨 그러면은 잠깐만요 님이 그렇게 말 안해도 제가 차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보자 왔네 근데 왜 안 보여주는가 오케이 일단은 등록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로와 아시 내려 어 아 여깄다 열아요 가 잠깐만요 일단 잡고 일단 안전한 인도쪽으로 뭐야 됐다 인도쪽으로 온 다음에 풀어드리고 한 번 먹는데 다시 어 오케이 어? 총이 있다고?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체포를 하는게 아니고 예 안전을 위해서 아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 수작 해보고 뭐 왓츠 오우 예스 딱 글리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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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술을 마셨는지 예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볼게요 일단 최대한 모든 걸 다 증거로 남아 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됐다 오 수술 어쭈 어쭈 술 마셨네 일로와 약은 땡스 음주운전은 아니고 술은 마셨지만 수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일단은 보험을 어떻게 확인하지? 그러면 안보여주니까 없는걸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을 그냥 보내겠습니다 일단은 보자 일단 풀어드리고 풀어드리고 가만히 여기 있기로 한 다음에 어 저기 경찰차 있네 뭐야 풀어드리고 아저씨는 그냥 가세요 택시타고 가세요 택시기사가 또 택시타고 가세요 됐죠? 오케이 택시 불렀고 그럼 또 이 택시가 오겠죠 그럼 또 그 택시기사는 이거 뭔 상황이야? 이런거 또 가겠죠 맞다 택시가 몇대요? 하하하하하하 됐으 됐죠?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택시를 견지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자 차량을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에서 뭐 이상이 발견되면은 예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예 나중에 뭐 경찰이 가서 체포해도 되고 벌금을 편지로 쏴해도 되고 총알있다고 차에? 오오 오케이 이거 상습범이구만 이거 어 약간 그런거 같네요 택시기사인데 택시차를 이용해서 뭐 마약거래를 하거나 뭐 또는 범죄에 사용 어 될수도 있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불법 좌회전이라고 할수있나요? 아니지 신호무실지 아 신호위반 예 공교롭게도 그게 택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신고를 받고 비상등록을 켜고 이 차가 일로 오나? 이 차가 일로 오나? A dangerous fugitive is detected by LAPR 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거죠 움직인다 아 움직이는데? 오 온다 아 아이고 택시가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 뭐래 오 예 여긴 최대한 자연스럽게 경황등 안키고 근데 아까 초반에 걸린거 같은데 저렇게 붙여 놓고 예 그냥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자연스럽지 그거 사이렌 키고 다 키고 가면은 에잇 노잼 초록불이니까 저는 직진을 하고 저 차를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좌이전? 어! 어 뭐야 방금 차선 없어졌어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? 어 방금 저 사람 삼친 것 같은데 아 지금 수사중이라 예 아 이거 어떡하지? 네 여러분들 어 정신당한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가는줄 알겠지만 네 실제로는 경찰입니다 택시? 일단 먼저 부를께요 일단 상황을 알리고 빨리와 빨리좀 와라 와 왔나요? 왔나요? 로마스 가자 여기있죠? 로마스 가자 로마스 가자 로마스 가자 로마스 가자 어 뭐야 아잉? 도망가죠? 아 뭔가 좀 이상했다 아 경찰이 일로 올줄 알았는데 안오네 고 로마스 가자 로마스 가자 로마스 가자 로마스 가자 뭘 올 때나 AI들이 왜 이러지 오오오! 야! 왜이래? 특.. 이게 왜 넘어지지? 너무 빨리 다했나? 어엉 넘어진다 Get it! 오오! 쏘았다! 오오오! 아! 죽입니다 때라 여기 가 너의 동료는 다 죽었다 때려 시가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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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때라 AI들이 다 이상하다? 왜케 멍청하지 오늘때라? 안와 이거 봐 지금 안오고 있잖아 이상해 이거 게임을 껐다킬까? 그럴까? 네 그럼 게임 껐다킬께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순찰을 하고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시간에서 아 아침이래 점심시간 아 낮이 몇시? 아 안나오나 이걸 알 수 있지 1시 1시 4분 예 이 시간대에서 예 한번 순찰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왼쪽에 택시 보이죠? 뭐야 아 레츠기릿 뭐야 초록색깔 방금 바퀴 굴린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 한번 지켜보고 안하네? 에헴 그래요 어? 굴린거 같은데 방금 왼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쨌거나 근데 앞차 안전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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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? 예? 아저씨 잠깐만요 우주 왜이래? 원래 이래? 에이아이들이? 아닌가? 자 그러면은 이 차를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호가 풀리는대로 예 바로 땡겨볼게요 도 워드유 드라이브 나는 택시 소나타를 운전하고 있지 오케이 뭔소리야?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요 아까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차를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죠 꼬리물기 자 일단 또 주의를 좀 한번 더 보고 오케이 오케이 정차하세요 어디가 운전실력이? 다시 아! 아 참 다시 오! 뭐 정차 뭐 하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께서는 방금 꼬리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물이시죠? 오케이 아 차 안에서 지금 술냄새 맞죠? 술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다 일치하고 일치하고 예 다 똑같죠? 일단 서류상은 다 만족스러운데 일단 술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바로 음주 측정에 나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스 아따라 내리시죠 오케이 오케이 자 어레스트 Not your lucky day pal 뭐 F you? 누구야 방금 제프로라고 네 형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형님한테 넘기고 네 저는 또 뭐야 네 저거 저거만 받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나와 오 오 오 오 오 경황등을 끄고 이 사람이야? 어 아이고 이 사람 술 취했어?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아 그니까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에서 장보고 왔는데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총소리 들었고 그 다음에 흰색 차량이고 번호판은 21 VWO 731 이걸 외웠다고? 정상이 아닌데? 일단 빨리 구차 빨리 어디 어디 오케이 네 그 차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부르쳤네 네 그 차의 그 집 주소를 알아낼 때가 있으니까 가볼게요 아 아 저번처럼 뭐 자기 동생이나 뭐 누나 아니면 또는 형 뭐 그런거 아니야 그니까 뭐 내 차량 맞는데요 방금 아 저는 사용 안했고요 뭐 가족 중에 누가 사용했어요 뭐 그런거 아니야 또 여긴데 이 차야 이 차야? 뭐야 흰색이 아닌데? 아 아 아 아 그 차는 안왔어요? 아 두 대일수록 이..이..이..이겠구나 펠론 차량 흰색 차량 차 어린지 아십니까? 맞네 남동생이 지금 쓰고 있다네요 뭐 형일 수도 있고 그 카드로 그 카드로 was being used by the homicide suspect i hope you can find him soon before he's gone too far 뭐야 그러면 가족은 알고 있었네? 동생이 이상하다는걸? 또는 형이 이상하다는걸? 어딨어 어? 아 멀리 들어왔네 뭔소리야? 아따 멀리도 갔다 아따 멀리도 갔다 틀랍니다 펠론 차량이 세단일건데 아 저건가? 저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이차? 아 볼어뻔에 안보인다 저거다 이차 왔네 오독 오 오 오 정차하세요 어쩌? 이 차가 짭불라 여기 왔죠? 오케이 어 어쩌? 어쩌? 어? 그러.. 아요요요요 아요요요요요 잘 넘어가네 아요요요 어 쭈 뺑소니 오 거의 뺑소니 뭔데? 어? 왜 내 차례 들리냐? 어? 됐다 됐죠? 오케이 아 맞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그래 이래야지 아깐 너무 진짜 제일 처음에 그 추격전 했을 때 맞나? 그때 AI들이 다 멍청했어 어 반갑습니다 됐죠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이 사람을 몸 수색해보고 어? 아이고 고맙습니다 됐죠? 어 저 택시 왜 저래? 뭐 나옵니까? 연필하고 페퍼 스프레이?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한번 조사해볼게요 네 차를 이용했으니까 뭔가 있을수도 있어요 슈룸? 슈룸스가 뭐지? 뭐 약이겠지? 그니까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 사람이 어? 자기 뭐 남동생인지 뭐 형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를 타고 어? 그 아까 그 여성분 총을 쏘고 도망갔다는 어?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도 예 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피스의 트래쉬 뭐야 아 구짐 도안이세요?